. 너 여기까지 왜 내려왔어. 마루야. 두 사람 여기서 뭐하는 거야. 나 출장 내려온 거야. 넌 어떻게. 제가 그랬죠. 보미한테 출근대지 말라고. 강마루씨 도대체 왜 이래. 우리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. 그 핑계로 보미 가까이 하려는 거 아닙니까? 지금은 일하러 온 거라고. 보마. 그 방에 왜 들어갔어. 팀장님.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아서 약 가져다 드린 거야. 내일 있을 업무도 확인하고.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나 못 믿어. 널 왜 못 믿어. 안 팀장 아직까지 너한테 미련 못 버렸어. 너도 봤잖아. 그게 무슨 상관이야. 나 그냥 일하러 온 거야. 그 사람 네가 선위로 내미는 손도 덥석 잡아서 네 감정까지 이용할 사람이라고.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. 널 좋아하니까 그렇지. 네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거 보기도 싫다고. 마루야. 나. 절대 너 다른 사람한테 못 내줘. 나 왜 이런 오해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. 이런 거 너무 창피해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미안.